저기! 저 포트가 있어요! 왜? 야! 우리 사람 다! 포트 못 뜯어! 저 7인승이요! 7명밖에 못 타요! 우린 지금 13명! 다 같이 타면 저 침몰해요! 그럼!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7명 뿐이라는 얘기예요? 저 배 탈 사람을 정해야 돼요! 누군가는 포기해야 돼요! 그따기 어딨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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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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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! 아! 아! 아멘 악한 장난이었어요. 내가 한다고 못 쏴. 어머, 어머야, 이 자식아! 이 자식아!